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남은 야외 성령의 메시화이십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이 혀끝을 주장하셔서 오직 신뢰만을 말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누구든지 이 형성물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눈과 귀를 성령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게 드려오며 시작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브라니르보스데리바베슨데리바베시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듣고자 하는 아버지 귀를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보고자 하는 아버지 눈을 열어주시며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기를 해서 인류의 성령께서 인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내리보보시데리바베 누구든지 형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형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결박을 당하고 결박을 하고 시오테리바베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히 아버지 나오지 말 것을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아바시 드라바오 스트리앤드라 카라스키티 아라바 deles correspondence 드라바바 성령 성령 성령而已 불불불불 시omin deaderababa 성령 불로 덮어주시고 시 make it upways jewels 우리 아버지 하나님래 이 혀를 입술을 아버지 이 혀를 주장해주셔서 아라바라니 우라Thundra 말씀을 전하기 해주시옵소서 마카라니 Wirat deram Offset Christine 강력한 성령을 보여주시고 아라바바 inhabitederababa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주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리리 인류 아라바바 삼키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굳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Secret of the Spiritual Worl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골로세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온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신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영적으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여기 이렇게 골로세서 이렇게 기자가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제가 영적 비밀을 말씀드리면 예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영성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진짜 선생님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전자기계를 내 몸에 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막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은 우리에게는 모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말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이러지는 마시고 그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 안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먼저 이것이 영웅적인 비밀인데 여러분이 예수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일주일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바쁘니까 내일 올게 해서 내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장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영웅적인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으로 비전으로 아니면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천국 입성하는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직접 공부시켜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예수와 커밍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꿈에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한 달 동안 바캉스를 갔다 온 겁니다. 혼자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딱 와보니까 그 메탈 케이지 안에 메탈 케이지 안에 하얀 백호랑이 새끼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도 하나도 없고 먹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백호랑이는 저의 호랑이고 저의 호랑이 새끼고 제가 돌봐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놀고 있어가지고 그 백호랑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때 당시에 저의 예수와 커밍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도라기보다는 그렇고 양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주셨지만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들이 254명이었습니다. 254명 전 세계적인 지금 이 예수와 커밍 채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2015년부터 만들어졌고 이 말씀은 단순하게 한국 사람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언어이든지 간에 어떠한 나라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고도시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수와 커밍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무슨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예수와 커밍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양들은 25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 일을 무슨 본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남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것이지 사명한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본업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 어떠한 그 영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바캉스를 열심히 갔다 휴가를 갔다 왔더니 제 호랑이인데 호랑이 새끼 하얀 호랑이 새끼가 우리 안에 갇혀가지고 물도 없고 그리고 양식도 없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크게 작게 이 예시어 커밍 채널을 통화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한 영원히 자라나는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좀 영적인 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아리 무리의 병아리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리의 병아리들 병아리들인데 무슨 하얀색 날개도 아직 안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양들이 상태가 영웅적인 상태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완전히 꼬물이 강아지를 보여주시는데 아직 눈도 안 떴습니다. 눈도 안 떠가지고 뭐 걸음거리는 걸음거리도 못 걷고 눈도 안 떠가지고 막 기어다닙니다. 그런 어떤 강아지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또 하루는 양들의 영웅적인 상태를 이렇게도 보여주십니다. 하루는 이렇게 또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강아지들인데 강아지들이 쓰레기장에 완전 버려져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장에 뭐 얻어갈 데도 없고 스트레이 강아지처럼 막 버려져 있어가지고 막 여러 강아지들이 막 쓰레기장에서 막 더미로 이렇게 막 쌓여있는 그런 어떤 제가 비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슈아 커밍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은 제 몸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갔던 메시지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것 저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양들을 영적인 이제 꼴을 먹이라고 주셨던 그 양들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다섯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만 명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2004년도에 말씀하셔서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저도 인간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겨우 저도 예수님한테 제대로 돌아와가지고 나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왔으면 칼이 들어왔지 아니 내가 총 맞아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다짐하에 이제 다시 교회를 가고 이제 성경책을 잡았던 그래서 겨우 2003년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성경책을 제가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영들이 방해가 많은지 막 읽다가 막 졸고 잠이 오고 막 이렇게 정말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당시에 성령님과 직접 함께 읽었기 때문에 막 줄치고 하이라이트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2003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2004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이 도무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뭐 가라고 하긴 하는데 뭐 가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일단 제 자체도 그때 당시에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평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아직까지 저 자체도 영성훈련이 덜 됐다 보니 세상 속에서 죄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성경책을 잊기도 하고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저도 영웅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런 말에서 갑자기 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막 갑자기 막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니 막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오고 막 갑자기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서 갑자기 병아리에서 지금 중땅으로 바로 크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막 답답해서 난리를 피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하루아침에 내가 병아리에서 장딱이 되고 싶지만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막 그중에는 영웅적으로 막 경험도 있고 싸움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새벽기도도 하거나 막 그리고 보율기도도 하고 막 찬양 듣고 막 정말 이런 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지 특별히 영웅이 무럭무럭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일독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계산을 다 해봤는데 정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한 8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만 고생하시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디오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읽으시면 정말 일주일만 투자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뭐 1년이 걸리고 1년 동안 뭐 성경을 일독하는 이 많이 이렇게 하지만 정말 본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내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어떤 거는 4시간이 걸리고 어떤 거는 뭐 2시간 뭐 30분 이렇게 어떤 성경책은 짧은 것도 있고 어떤 성경책은 뭐 긴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뭐 한 85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85시간 대충 85시간만 투자하시면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쫙 한번 일독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영이 자라는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악한 영들 우리가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은데 영이 맑으면 맑을수록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이 맑아서 이제 악한 영이 아예 그냥 사람처럼 옆에 바로 와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은 안 믿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봤다 그리고 천사랑 같이 산다 천사가 밥도 해주더라 이것도 남들은 안 믿어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만큼 그분은 영적으로 엄청나게 맑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 한 사람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레벨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전혀 경험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상한 말 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질투합니다. 사실 속으로 질투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비밀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아니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봉의금에도 있고 이렇게 방언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웃을 줄 성령님이 마시면 무슨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꿈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뭐 말씀은 이렇게 적혀있는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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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불러 성령 불러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막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정말 저도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 안 사실이지만 저는 8살 9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집은 완전히 조상 대대로 그냥 불교도 아닌 것이 샤머니즘도 아닌 것이 신주단지도 있고 이런 집안이었습니다. 완전 악한 영들이 조상 대대로 잡고 있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조그마한 그냥 마을 교회입니다. 성도는 10명 15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너무 저는 말씀도 좋고 저는 어린 나이에도 영적으로 이제 집안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술 중독에 각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그 어둠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 가면 그냥 기분이 좋고 또 이제 밝은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이 맑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뭐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수요일 되면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은 아예 참석 안 합니다. 전혀 안 하는데 저는 거기 가서 제일 앞에 가가지고 제일 앞에 제일 중간에 갑니다. 제일 중간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년 정도 다니다가 이제 어머니의 또 박해가 있으셔가지고 못 다니게 되었던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아무튼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이 자라고 싶은데 내가 지금 병아리로 지금 내 영 상태가 병아리 아직까지 털도 안 난 병아리 상태인데 막 갑자기 장딱이 되고 싶다고 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뭐 뻥하고 갑자기 장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이 제대로 자라려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속이 채워져야 됩니다. 속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속이 채워져야 되느냐 성경책을 장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무슨 이것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소설책이 아니고 그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것이 또한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인데 다른 소설이 아니라 이 성경책은 영적인 비밀이 뭐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들이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내가 한번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갑자기 안오던 잠이 옵니다. 갑자기 쏟아지고 커피를 마셔도 또 잠이 옵니다. 이것이 누가 그러냐 악한 영들이 막 가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가립니다. 또 이제 좀 제대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면 잠이 옵니다. 저 또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아니 교회에 늦는 것도 늦었지만 교회에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잠잔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약한 영들이 얼마나 물고 뜯고 완전히 가리고 완전히 귀 막고 귀 귀 막고 눈 막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비밀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저도 눈을 떠가지고 갑자기 아이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영적인 비밀 그래서 Secret of Spiritual World 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영적인 비밀 이것 또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하면 막 온갖 방에 방에 공작을 합니다. 막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막 잠이 오게 만들고 막 어쨌든지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어쨌든지 책을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 못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과 엄청난 영적인 힘을 주는 완전히 영양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막 완전히 귀를 쓰고 눈 막고 귀 막고 막 잠을 오게 해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털도 안 난 병아리 그리고 아직 눈도 안 뜬 강아지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또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그런 백호랑이 새끼 이런 걸로 저에게 계속 이제 또 이제 쓰레기장에 버려진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 죽었구나 다 자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영적인 세상을 이렇게 열어보이는 그런 곳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와 커밍 채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졌으며 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듣던지 안 듣던지 믿던지 안 믿던지 저는 계속 지금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마지막 숨까지 저는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천국을 한번 가보았더니 저는 지옥에는 진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어둡고 저는 싫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이 세상에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저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저는 천국에 예수님 배웅으로 올라갈 겁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 양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강아지 눈도 안 뜬 강아지 그리고 아직까지 하얀색 털도 안 난 병아리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영이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다급하시고 진정한 회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정한 회기를 해야 되는가 막 너무나도 지금 막 힘듭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단지 도움을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그냥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 뿐이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질문들을 기도로서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어떤 줄에 서야 되나요? 이 줄에 서야 되나요? 저 줄에 서야 되나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줄에 서든지 그리고 무엇을 믿던지 간에 그 열매는 여러분이 따실 것입니다. 뭐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래서 어떤 줄에 서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믿던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진리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을 주시느냐 막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런가요? 저거는 저런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평안을 주십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 어 이거 뭐 마음이 불안하다. 아무리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어 찝찝하고 불안하다. 그거는 바로 노 라는 사인입니다. 노 노 자 노 라는 사인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아 이렇게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사인입니다. 예스라는 사인입니다. 그 평안을 주시는 방향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자 영적인 비밀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장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정말 안타깝게도 막 이렇게 내가 정말 용성이 자라고 싶다 그러면 자 오늘부터 이제 작정하고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보리라 85시간만 투자하시면 성경책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용적 전쟁들을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어 그냥 느슨하게 그냥 아주 루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느슨하게 그냥 막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대충 적당히 이렇게 살면 악한 용들은 그냥 뭐 손가락 까딱 하지 않아도 걔네들은 다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막 무슨 뭐 새벽기도도 하고 막 무슨 성경책도 갑자기 읽기 시작하고 막 불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막 이렇게 난리를 난리를 피우면 그때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작업의 강도는 뭐 무슨 낮은 레벨부터 시작해서 높은 레벨까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도 사용하고 막 무슨 가족들의 분란도 일으키고 막 그런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심지어 옆에서 정말 핵폭탄이 터진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진정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옆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옆에서 무슨 체류탄이 터지고 이렇게 해도 어 뭐 뭐 나는 뭐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막 불안하다 막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은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러는 것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 그 안에 뱀처럼 또리를 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옆에서 체류탄이 터진다고 해도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평안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나는데 뭐 한방에 그냥 뭐 병아리 새끼에서 장딱이 될 수는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수아 크리스트의 패션 오브 예수아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아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라고 이렇게 깔아서 이렇게 함부로 불러드릴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뭐 여기 나와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데 인간이 하도 죄를 지다 보니까 죄의 삭순 죄의 프라이스는 죄의 가격은 바로 death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지요. 당신의 죄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형제 자매고 무슨 부모고 아들 자식이고 깐에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belong to you 당신에게 다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개하게 좀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를 해서 이렇게 기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당신의 오줌은 당신이 직접 싸야 됩니다. 당신의 오줌을 제가 대신 싸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오줌을 엄마가 대신 싸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좀 이렇게 회개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제발 제가 그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암흑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십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저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암흑의 누가 나에게 직접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점을 잘 들으십시오. I want 영어로 제가 영어로 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 want 누구누구누구 Repent to me 이렇게 아주 직접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회개가 잘 안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단체적으로 기도는 해드릴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지전응하신 야외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접 그 혀로 그의 몸 몸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남들이 대신 오줌 쌓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오줌은 당신이 직접 쌓아야 됩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이 직접 직접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 이것 또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시와 주님께서 예시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동물들이 죽어 나갑니다. 죽어 나가고 그냥 목 잘라서 죽고 피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번제물이 되어가지고 다 태워져가지고 이제 연기가 뭐랑 뭐랑 올라오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제 동물들이 죽어 나갑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백 마리가 아니고 천마리가 아니고 더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가겠죠. 인구에 따라서 사람들이 죄에 따라서 죽어 나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와 예수와 메시야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메시야가 어떨 것이며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며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데이비드 이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다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야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위치가 어린 양으로서 화목재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고 태어난 후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날 바로 제가 요한복음의 식부장 그 30절까지 읽어드렸지요. 다 이루었다 그 영이 돌아가시니라 이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렸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위치가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다 알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모든 사람들의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담당하고 이제 구원하실 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또 천사가 또 전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이것이 이것이 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아는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뭐 교회 가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좀 앉아있으면 좀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뭐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좀 앉아있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좀 더 멋져 보이고 좀 개친구나 보이니까 뭐 그런 여러가지 자신의 목적하에 교회에 앉아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뭐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예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는 것인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아무튼 이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어린 양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이제 빌라도하고 이제 맞짱을 뜨면서 빌라도가 내가 널 죽여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고난을 주지 않게 하였다면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네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예수님은 이미 죽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세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또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야 저기 바라바를 보내줄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예수를 보내줄까 이랬더니 막 이제 그 바리세인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크루시파이드 크루시파이드 이러면서 막 이제 예수를 이제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아를 싫어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그 검정색 이렇게 모자 쓰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예수아를 싫어하는지 그 이후부터 예수아를 예수라고 깎아서 부르고 그리고 또한 얼마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아를 싫어하는지 십자가 거리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예수아 믿는 집안이다 그러면 강아지고 불질러버리고 막 그 정도로 박해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점점점점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이제 예수아를 자신의 메사야 예수아 하마시야 자신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때가 이제 다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이 이제 이제 제3성전도 이제 곧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듯이 어 내가 오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지금 어 지금 보면 전 세계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다 뭐 이제 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예수 아니어도 고원이 된다 뭐 이러면 시네드끼리 이제 뭐 종교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합하자 여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salvation belong to only 예수아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에녹사의 45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디나이 하는 그러니까 Spirit of the Lord 예수아를 디나이 하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명백한 제가 합법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Creator of Universe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없이 예수아 없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거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아라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더 한국어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요한 게시록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디나이 업 더 로드 디나이 업 더 로드 누구든지 예수아를 부인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녹소의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을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아라고 히브리어로 적혀있죠. 예수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나 부모나 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는 일단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내 정말 하우스홀드 내 가족 식구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어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해봤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제가 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 우리 집안은 어머니가 46년째 46년째 제사를 있었습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다 봐줘요. 제가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한 1년에 15번 제사를 지냅니다. 15번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는 꼭 귀신이 왜 하필이면 12시 밤 12시에 들어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무슨 제사 1년에 15번이 있고 정말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던 정말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세대로 꽉 잡고 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인데 제가 그 신주단제를 깨버렸으니 얼마나 그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저는 영적 대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래 난 더 이상 눈애들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마음으로 날 죽여도 좋으니 해보자 이래가지고 깨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튼 그 이후로 완전히 3차 전쟁까지 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난리를 피우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계 회복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저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70살 때 예수와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모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하도 제가 기도하고 난리 브루스를 피우고 2009년도 때 제가 비전을 봤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비전을 봤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2009년도 때 어머니가 이제 시커먼 악한 영들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서 지옥에 가는 비전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온 제가 이제 베개에 눈물이 흠뻑 적셨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내용도 좀 긴데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더 엄마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때 어머니께서 끌려가셨을 텐데 그때 죽으셨을 텐데 끌려가셨을 텐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제가 정말 이 영혼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 속에 무거워졌던 그 마음들이 싹 풀리더니 그래 좋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너무 고집세가지고 안 믿고 안 믿다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가운데 이 악한 영혼은 이 악한 영혼 어머니를 잡고 있던 이 악한 영혼은 저희 어머니를 죽음에까지 이르게끔 그 정도로 막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제 조성대도로 잡고 있던 이 악한 영혼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정도로 갔었는데 전화상으로 왕주의 수릎으로 명한 영혼이 약한 영혼 떨어져라 나가라 떨어져라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직접 한 번 이제 꿈속에 이제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먼저 영의 비전을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다 골고다위에 있는 십자가를 딱 보여주셨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그러더니 그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청년이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내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까지 네가 말했던 그분이 맞지 이렇게 제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참 어머니 복도 많으십니다. 정말 맞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바로 저희 어머니는 제 발로 제 발로 바로 이제 교회를 가시면서 그때부터 약 한 8년 정도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때가 거의 80줄에 다 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족이 가족의 구원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그만큼 피터지게 기도하셔야 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말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기본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정말 제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을 제가 막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직접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용서가 힘듭니다. 자기 오줌은 자기가 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항상 해드립니다. 제가 대신 싸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서도 그 회개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가 안하는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전부 다 이제 영웅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영웅적인 비밀입니다. 예수와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죄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천국까지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영접기도입니다. 영접기도를 하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있던 그 마음이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냥 바로 들어오십니다. 바로 직각 뭐 좀 있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즉시 들어오십니다. 즉시 들어오시고 동시에 성령님도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우리 지체는 여러가지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몸이지만 어떨 때는 군대 귀신도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수많은 영들이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수시때때로 또 우리들을 괴롭히고 들락날락합니다. 질투하기도 하고 용서 못하기도 하고 또 술을 술 중독에다가 여러가지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와의 피의 불로 바르고 덮고 씹고 뿌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항상 항상 우리가 주의수 이름으로 주의수의 피로 계속 덮고 바르고 씹고 뿌리고 막 난리를 피우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도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온전하고 그리고 영이 자라나는데 갑자기 병아리에서 중땅 아니 병아리에서 장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한 계속 진정으로 회개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격체로 만나셔야 됩니다. 종교를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종교는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여기도 부처상 돌에도 절을 하게 만들고 나무에도 절하게 만들고 달한테도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에녹서에 보시면 다 나와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숭배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악한 영들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폴렌 엔젤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숭배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일 큰 예로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처음에 천사장으로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을 능가하고 그냥 뭐 하나님하고 맞짱 뜨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탄을 경험한 것이 딱 두 번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야 왜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여기 다 남았다. 하하하하 그리고 영어로 하루는 This year's Next year's Hellgate will be open 이렇게 딱 저한테 이렇게 두 센턴스를 이렇게 두 문장을 줬던 것이 제가 사탄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요 놈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말 그대로 못된 놈이냐면 사탄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하나님을 야외라고 바로 불러버립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바로 이렇게 야외 이렇게 완전 아주 건방지입니다. 한번 그 얘기 그 음성만 들었어도 와 이놈 진짜 장난 완전 하나님하고 창조주 하나님 바로 맞짱 뜨는 놈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40일 동안 이제 그 완전히 금식 40일 금식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그때 이제 했덜 때 사탄이 와가지고 바로 맞짱 뜹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떼를 뛰어내려봐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세상을 다 줄게 막 이러면서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직접 완전 맞짱을 뜹니다. 그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완전 맞짱을 뜹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사탄은 자 그래서 뭐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불법의 아들인지 뭐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타락한 천사들은 뭐 200명이 내려왔다고 그리고 이제 뭐 여자들과 이제 관계를 해가지고 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일대 그 내 피림들은 영은 이제 천국 구경도 못하고 이제 천국 구경도 못하고 이 지상과 그리고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든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저는 에녹서를 읽습니다. 에녹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에녹서를 이해하셔야 정말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성경을 다 뒤져봐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본다고 해도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간대가 빠져있습니다. 아니 왜 빠져있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왜 빠져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에녹서를 저는 믿습니다. 에녹 선지자에 대해서는 장세기 아주 조금 한 세 문장 정도 설명이 되어있고 유다서의 1장 14절 에녹도 정말 예시아가 이렇게 오는 것 천군천사 오는 것을 보았다. 요정도까지밖에 기록이 안되어있지만 에녹은 세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베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을 이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자와 이제 또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 거기서 또 아들을 두 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줬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줬습니다. 라이처스 원 그 피 혈통을 줬습니다. 아주 의인의 혈통을 줬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이제 에녹은 바로 그 셋으로부터 나온 혈통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칠대 손이고 그리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365년 365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창세기 이전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다 보시고 천상의 비밀들을 전부 다 보시고 아주 에녹은 좀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 선지자지만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처럼 정말 옆에 딱 차고 이제 전부 모든 그 비밀들을 창조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전부 비밀들을 다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가셨습니다. 죽음 없이 자 우리가 엘라이자와 그리고 에녹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죽음 없이 이제 휴거를 해갔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성경에서 에녹과 엘라이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있고 나와있는 그 휴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랩처 컷업 이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부활입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 바로 부활 그것을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도 올라가는 것이 휴거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2011년도 11월 10일날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서의 1장 14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애녹이 보았던 것처럼 저도 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저는 이 그림을 직접 그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마 캔버스 사고 난리를 폈는데 결국 커다란 그 캔버스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혼자 실망해가지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제가 이 그림을 구글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본 비전을 그대로 누군가 그렸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이 사람을 아직 찾고 있습니다. 누군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정말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뭐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대화도 해보고 싶고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그리게 되었는지 저는 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시와 주님께서 커다란 영광으로 천군천사 함께 오시는데 정말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그 정말 제 비전에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정말 보는 것이 좀 힘듭니다. 뭐냐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광채에 쌓여가지고 영광에 쌓여가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빛이 강합니다. 그 비전을 그 비전을 2011년도 11월 10일날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와 커밍 채널에 이렇게 제가 비디오로 이렇게 항상 한 번이라도 더 보시라고 한 번이라도 더 자극을 받고 한 번이라도 더 휴가를 사모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화면 들이다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것이 있고 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믿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어라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즉시 들어오십니다. 그것도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님께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것 또한 이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또 비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검은 검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빛이 블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빛이 빛 그러니까 완전히 형광 하얀색 형광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 형광등 네온 형광색으로 보입니다.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 눈앞에 아주 까만색 정말 무슨 캔버스 같이 펼쳐지더니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도 뭔가 제가 하도 비전을 많이 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좀 뭔가 싶으니까 뭐냐면 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8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약 80억 색깔 뭐 무슨 무슨 내셔널리트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빛이 사람의 영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분 1초 1초당 뭐 한 사람이 태어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죽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고로 뭐 질병으로 여러가지 죽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영적인 세상의 비밀을 저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깜장색 검은색 이렇게 착 이렇게 펼쳐지더니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금도 이제 빛이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전 하나나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라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비전을 본 것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들이기 때문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날은 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공중에 서 있는데 공중에 이렇게 그 구름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완전 데이터베이스 되어가지고 막 하늘에 저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올라갑니다. 무슨 매트릭스 영화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모든 영적인 액티비티들이 하늘에 다 데이터베이스가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하루는 공중에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대자로 팔 쫙 벌리고 다리 쫙 벌리고 공중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온 지금 온 지금 구석구석 공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처럼 이렇게 모든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달기 아리 새끼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부활을 한다든지 새들이 부활을 하고 새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생물이 또 막 자라나고 예를 들어서 개미들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야외 성령님 예시와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 세상에 쫙 깔려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주도 막 만들고 별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칼에 베어가지고 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또 암울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암울게끔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암울지 하나님께서 일 안하고 안 암울게 하면 그거 그대로 임팩션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썩고 잘라내고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웅적인 비밀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 상처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도 언어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손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상처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영웅적인 비밀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단어 하나하나가 쫙 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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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고 그 사람의 손 위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막 단어가 쪼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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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그 사람 손 그 사람의 손